한 가지 말 못한 것이 있다. 영란이자 마이크 아이 같지 않았어. 돌아가 이동철. 이제 다 끝났으니까. 돌아가서 자기 인생이나 잘 살아. 국대 회장의 후계구도를 잡기 위한 자리였는데 거기서 후계자로 지명된 사람이 이동철입니다. 넌 입만 열면 이 신태환을 악인 취급했다면 넌 나보다 더 악한 기회주의자야. 형이 국대화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나나 검찰 공공의 적이 된다는 거 몰라?